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죠? 이분께서 2만 6백원의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는 셀바스 AI는요. 제가 기업을 분석해보면 이거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도 워낙 이런 종목에 대한 진단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 회원들한테도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거두줄미하고요. 이 종목은 가져가시면 돼요. 올해 아마 실제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다만 이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보세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 있잖아요. 이게 깨지지 말아야 될 선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월봉상으로 보시면 월봉상 21 입행선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게 깨져버리지 보세요. 이게 월봉상 21 입행선이에요. 이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오늘이 지금 마이너스 3.29%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요. 얼마까지 회복을 해줘야 되냐면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지금 월봉상에서 21 입행선이 얼마냐면은 17,200원입니다. 잘 외워두세요. 17,200원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이 종목은 17,200원 회복이 나오면 이게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수렴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리바운딩이 나와요. 그러면 주가 이거요. 매수한 가격대 2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7,200원. 이 분자 안으로 돌파가 나오면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돌파가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요.